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1995년 12월 30일생인 방탄소년단 뷔는 이날 2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SNS를 통해 뷔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멤버 지민은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뷔가 자다가 막 깬 얼굴로 기지개를 켜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리더 RM 역시 지민과 같은 멘트를 남기며 뷔가 식사중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슈가는 생일 축하한다 태영아. 격리중이라 마음만 보낸드아 태영 생일치의 키읍 슈가형이야 행복한 하루 되렴. 이라고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2호 분 My Love Happy Birthday Bro 호필름 애기 태영 Happy Birthday 태양 태영 생일치의 키읍 호필름 큰 태영 해피비 데이 태영이와 미는 꽃길을 걷고 있어 라고 애정 담은 글과 함께 풋풋했던 데뷔 초와 한층 성숙하고 멋있어진 현재의 뷔의 사진을 공유해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지는 마이 브로 태영아 너가 부탁한 사진 올린다. 사랑한다 생일 축하한다부로 라며 턱수염이 올라온 뷔의 셀카 사진을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SNS를 뒤덮었다. 12월 30일 방탄소년단 뷔의 생일인 태천절을 맞아 전세계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의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인터넷 플랫폼의 뷔의 생일 축하 이벤트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온라인 역시 축제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뷔의 중국 팬클럽 바이두비바는 뷔의 생일인 30일의 인스타그램과 스포티파이를 통해 뷔의 음악과 영상을 300개 이상 송출하는 광고를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 청취율이 가장 높은 라디오 채널 5개의 14개 프로그램에 뷔 생일 축하 광고를 송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라디오 광고 서포트를 공지했습니다. 본 광고에는 내가 히트작 오징어 게임의 성우, 전영수가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팬베이스 태현 헝컹은 뷔의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최근 뷔가 불러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 OST 크리스마스 트위 프로모션 광고를 기획했습니다. 에릭 태현은 30일 인스타그램에 뷔의 생일 축하와 크리스마스 트위 프로모션 광고를 진행하는 한편 24일부터 5일간 KT 이치카타로와 함께 인스타그램의 크리스마스 트위 프로모션 광고를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팬페이지 바마 스마일은 30일의 유튜브 광고, 카카오톡 배너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라디오 광고, 틱톡 광고에 이어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5일간 한국과 일본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스노우와 B612의 생일 축하 스티커를 제공하는 서포트를 공개, 온라인에서만 총 8가지 이벤트를 진행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팬페이지 누나비는 30일 당일 카카오톡 배너 광고와 12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에 걸친 유튜브 프로모션 광고를 통해 B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또 다른 팬페이지 월륨, 95는 스포티파이를 통해 생일 축하 광고와 함께 클릭하면 크리스마스 트위가 재생되는 서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스터고뉴은 30일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4시 1995 역시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서포트했습니다. 헐트 헐트와 재생은 각각 30일 당일 인스타그램 온라인 광고를, 스타리나이튼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이쯤 팬은 28일부터 3일간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와 당일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 비산동에 방탄소년단 B 벽화가 설치됐습니다. 서구는 BTS 멤버 B의 모교인 대구 대성 초등학교 외벽 담장의 대형 파노라마 타일 벽화 설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벽화는 가로 33m, 높이 2m로 B의 사진과 B가 작업하는 반, B가 가장 좋아하는 반 고후의 그림 등이 담겼습니다. 야간에도 벽화를 잘 볼 수 있게 LED 조명이 부착됐습니다. 이 벽화는 B의 중국 팬클럽 바이두비바가 오는 30일 B 생일을 맞이해 설치를 제한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벽화 제작 비용은 모두 팬클럽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